백조? 네 백조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정확하게 반으로 접어요, 형 그 다음에 이쪽 면을, 나 이쪽 면을 잡고 이렇게 아, 이렇게? 네, 한 다음에 돌려요 세게 빵빵해지게 여기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야 돼, 형 그래서 이걸 잡고 돌려요 이렇게 마주보기 한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반으로 접고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, 이렇게? 네, 이렇게 놔두면 돼요 지금은 얘네가 살이 안 되는데 아니, 이렇게 하지 마 신혼부부니까 봐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?